오늘 잠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7월 7일부터 일본 쪽에서 태풍이 올라와서 7월 9일쯤 제주도를 통과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태풍 이름이 너구리입니다 너구리, 이번 태풍 이름이 그래서 너구리 라면을 잔뜩 사서 가서 다 씹어 먹을까? 말이 좀 너무 험했나요? 전 너구리라면 어느 회사에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교를 시작하면 이렇게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어떻게 성교 준비 열심히들 지금 우리 저녁마다 늦게까지 하고 있던데 여러분들은 성교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저도 성교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교 준비의 최고의 준비는 언어 준비죠 오늘 대만말은 아직 좀 멀은 것 같고 그래서 일본말을 지금 좀 배우고 있는데 혼자서 몰래 아직 공개할 수준까지는 안 되고 여기 일본 성교 오래 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많이들 앉아 계시네요 제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특별히 일본 성교를 앞둔 분들에게 일본말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선교에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일본말로 진짜로 이걸 어떻게 하죠?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할 때는 목을 쓰면 안 되고 두 성을 써서 이걸 저희 둘째가 가르쳐 줬어요 일본말이라고 일본말 이번에 성교 가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웃을 때는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죠? 엔돌핀이 나오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엔돌핀보다 더 좋은 게 있답니다 다이돌핀이라고 있대요 그런데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깨달음이 올 때, 공감이 될 때, 감동이 될 때 엔돌핀보다 이것이 한 4배 정도 더 센 좋은 물질이 몸에서 나온다는데 그것이 다이돌핀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명을 연구해 보면 보통 여자들이 남자보다 한 7년 정도 수명이 길죠 그런데 여자보다 수명이 긴 종자들이 성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은 아무래도 늘 먼저 자신이 깨달아야 되고 또 감동을 주고 받는 이런 직업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공감을 주고 공감이 되고 또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또 늘 깨닫는 사람들이 사회에 공익을 많이 끼치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가장 영적인 희열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몰랐던 것이 열어질 때, 깨달아질 때 그때 영적인 희열이 솟구치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볼까요? 2절, 2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부와 유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었다 오늘 2절 안에도 너무 많은 내용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2절만 설교를 해도 다 맞춰질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오늘 이야기가 엿새 전에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엿새 후에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우리 설교를 쭉 강의해오는 순서대로 기억을 되살리자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지난주 저녁에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꺼냈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는 요한 또는 누굽니까? 선지자라고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원문에는 주는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의역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고난을 체포를 환란 겪을 것을 가르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정색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채서 옆으로 제쳐가면서까지 강력하게 항변을 하죠 절대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주놈하게 꾸짖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내용이에요 지난주 내용으로만 흘끗 우리가 기억을 해봐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완전히 뜬 겁니까? 안 뜬 겁니까? 완전히 뜨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맹인이 점진적으로 눈을 떠가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한 선상의 연결이 되어 있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이 산을 오늘 설교 제목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나요? 변화산 원래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후에 갖다 붙인 이름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후에 변화산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이 산은 그냥 성경에는 높은 산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세 명이 누구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의 그룹을 보통 무슨 제자라고 합니까? 수제자 그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 명의 제자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세 제자만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 세 제자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히려 반대죠 가장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변형되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형은 그리스도가 스스로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변형시켰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정확히 맞습니다 그 광경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 셋은 사부금서를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세 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거론되고 언급되고 사건에 개입될 때마다 언제나 선한 쪽으로 개입된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세 제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시비가 일어났어요 불평, 불만이 터졌어요 그 핵심 인물이 이 세 제자입니다 어머니들이 집에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디 먼 길을 떠나야 할 때 제일 큰 애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제일 안심이 안 되는 애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안심이 안 되는 애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이 세 제자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총애를 받은 제자들이에요 가장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은 늘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오늘 이 높은 산에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열두 제자 그룹 속에서 제일 먼저 변화가 필요한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이 인물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문제가 많았다는 데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세 명은 크기의 논리, 수의 논리, 힘의 논리에 굉장히 쩌들어 있던 사고 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속이 변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둘 제자 그룹의 공동체가 절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명을 제일 먼저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그룹을 변화시키려고 의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기 평생에 나는 제일 높은 데 올라가 봤다 어느 산입니까? 저는 중국에 가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 봤어요 백두산은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잡지 못했고 한라산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이 중국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우리나라 산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산 아래 메이로다 표현할 정도로 낮은 봉우리에 불과하죠 그런데 중국은 나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경치 좋은 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높은 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을 따라서 어느 높은 산을 올라갔는데 저는 이게 참 단점이 뭐냐 하면 어디 이렇게 구경을 가도 뭘 봤는지 금방 잊어버리고 그 지명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자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신 그런데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깊은 산이고 높은 산인데 그 산에 중터까지는 케이블가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깎아지는 절벽에 그런 오솔길 같은 걸 어떻게 깎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쪽 골짜기에서 저쪽 골짜기를 외나무 다리 같은 걸 의지하고 건너가야 돼요 진짜 다리가 후드루들 떨립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네요 다음 주 제가 기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드디어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 밑을 보는데 정말 아득합니다 구름이 층층이 사이사이에 끼어서 뜨문뜨문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산 아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조그마한 점에 불과해요 그 속에는 부자도 있을 거고 잘생긴 사람도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위에서 볼 때는 점에 불과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높디 높은 빌딩들이 조그마한 장난감 같아요 높은 산에서 보면 항상 성경에는 이 산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특별히 기도도 해요 그래서 산은 높다는 의미보다는 사실 하나님과 가까운 개념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초월적 위치에서 아래를 보면 모든 게 점에 불과해요 못난 사람도 점 잘난 사람도 점 180짜리도 점 160짜리도 점 별거 없어요 드디어 그 높은 데 올라가야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고 미미하고 일부에 불과한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산 아래는 사는 풍경이 어떻습니까? 웃기죠 조금 가진 거 가지고 대단히 가진 것 같고 조금 크다고 대단히 잘난 것 같고 또 조금 작다고 굉장히 죽을 것처럼 위축해서 살고 그러고들 살아요 서로를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뜯고 물고 잰 채 하고 잘난 채 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게 산 아래 인간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 아래 풍경은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어둠의 권세에 딱 제압이 되어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서로 물고 뜯고 험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위치에서 높은 곳에서 보시는 이가 우수심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고 우수심이요 제 백억 갖고 있대 하나님이 우수심이요 제 키가 1미터 90이래 하나님이 우수심이요 위에서 보면 다 웃기는 일이에요 이것이 높은 산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높은 산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초월적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거 달아나면 인생이 꺼질 것 같고 그랬던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로드쉽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사실은 일상을 떠나서 이렇게 호련히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시공간으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달씩 진행되고 있는 선교의 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선교를 가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50평 사는 사람도 바닥에서 자고 15평 사는 사람도 거저 깔고 자고 똑같아요 군대 찬악 같은 데다가 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방금 우리 우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건넬 때 하신 말씀 있죠 보화를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우리는 두 달 두 달씩 넉 달을 사실은 하나님과 밀착돼서 이 땅에서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본질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앞에 서면 뭐가 진짜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지 우리가 딱 느껴지고 보여줘요 이게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리고 또 선교를 다 마치고 일상에 들어가서 편중하게 살아요 그리고 또 궤도 이탈이 막 됩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특세 시작해서 또 두 달 바짝 선교 갔다 오면 우리 안에 영성이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높은 산에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부와 유안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사? 변형되사 여기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겠어? 정신이 썩었어? 태도가 바뀌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먼저 자신이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자매들 많이 계신데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언어 태도가 뭔지 아세요? 지시하는 거 명령하는 거예요 10시까지 들어와 이런 거 이런 거 제일 싫어요 저희 집사람은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요 늘 그러죠 늘 그리워 그래요 실제 그럽니다 실제 그러면 집이 일찍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시 정도 들어가고 그러죠 사람이 남자만 그러겠어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참 싫어하죠 저도 요즘도 철이 없지만 더 철이 없을 땐 어머니가 뭘 하라고 하면 하려고 했던 것도 안 해요 어머니가 지시하시는 바람에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아주 못된 구석이 있어요 애들을 키울 때도 사실 말 솜씨가 굉장히 소통에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여기 다 자녀의 신분의 입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겠지만 말 때문에 아이들을 아주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홀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없이 장남이라는 책임감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어머니한테 칭찬받은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만짝된 것은 정말 주의 은혜예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냉정하고 무서운 분이세요 늘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한다고 엄하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칭찬을 못 받고 자란 어린 시절이 제일 아쉬워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것들이 지금 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을 많이 하려고 애씁니다 애쓴다고요 애쓴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뀌어야 돼! 이러지 않고 먼저 스스로 변형되사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샘플이 되셨어요 이 변형됐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변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을 보십시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어떻게 되었더라? 희어졌더라 이것은 장차 우리 모두가 도착해야 될 독착 지점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게시적 그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미래 완료형 그림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한 두 군데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뭐가 변화되었죠? 옷이 변화되었어요 이 말은 그 세 제자 아니 장차 이 땅에 만들어질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신부, 성도들에게 뭘 옷 입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습니까?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형제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만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입고?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의 옷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누구를 입고 살아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우리의 내면의 성숙한 인격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성품과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육신의 모든 가치관과 시각들이에요 이것을 매일 말씀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땅에 떨어뜨려야 돼요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존심에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격의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제일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잘못된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라는 건 자기 의의가 기초된 거예요 이 꽃이 떨어지지 않는 한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로 옷 입고 사는 삶에 굉장히 어색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팔복의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이 팔복의 말씀도 여러분들과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특별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빨아도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여기 데리고 올라온 세 명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고 이들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명령하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변형시키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삶인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 멍해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을 쉬게 하는 작업은 첫째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배우는 태도입니다 멍해가 뭘까요? 예수님의 멍해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삼가 경고시키며 가르쳤던 말씀이 뭐냐 하면 자신의 체포와 죽음과 고난의 삶을 정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걸 제자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하죠 여기서도 또 실수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너무 예수님의 광경이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대화를 하고 옷이 휘어지고 어마어마한 그 황홀한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성격답게 제일 먼저 은혜 받고 뻥 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뭐예요? 여기가 조싸우니 초막 셋을 짓고 초막 셋이 뭡니까? 초막 셋이 기도원 교육관 본당 누가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그걸 초막 셋이라고 그러죠 초막 셋을 짓고 물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아,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발언했겠죠 여기가 조싸우니 그냥 여기 있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영적으로 영성상 균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라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우리는 한없이 그런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하면 그냥 거기가 조싸우니 거기 머물러 있고 싶어해요 밥할 일도 없고 남편 얼굴 볼 일도 없고 징그러운 자식들 또 만날 일도 없고 빚쟁이에 시달릴 일도 없고 여기가 조싸우니 그래서 보세요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상태에는 상당히 이런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런 우민화되는 현상을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일부 종교 천재들이 악용을 하죠 종교 천재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잘 파고들어서 그런 연약함을 치고 들어가서 이 종교 현상을 통해 황홀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중독시키고 거기에 자기 카리스마를 강화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수법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광기라는 책에 보면 그런 무서운 종교의 현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못 받으면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조싸우니 아닙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겠는데 그러다가 삐끄덕해가지고 신학교 잘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하겠다는 청년들 저한테 추천서 상담하러 오면 80%는 돌려보냅니다 다시 생각해 봐라 정말 확실합니다 1년만 더 생각해 봐라 세 번째 오면 사인을 해줘요 그런데 거의가 다시 안 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안 와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이 길이 아니면 다시 생각해 봐라 몇 명 매 학기마다 돌려보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환희와 감격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즐겁고 매일 환희와 매일 감격이 있는 사람을 광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머리에 꽉 꽂고 나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사느냐 죽느냐의 현장이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참 인생의 과오도 있었지만 우리 한국 교계에 참 큰 어른이셨습니다 한 번은 어느 기자가 어떻게 이 험한 노정을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은퇴 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죠 그러자 그분이 뜻밖의 얘기를 해요 무슨 그 정도 어른 되면 불굴의 의지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렬한 소망과 담대한 믿음으로 이런 전형적인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간두나 내일 간두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던 기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큰 어른이 세상에 오늘 간두나 내일 간두나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다니 그런데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많이 와 앉아 계시지만 어떻게 그 남편하고 25년 30년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오늘 때려치나 내일 때려치나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별난 인생 없어요 정말입니다 청년들은 아직 실감이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너무 환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이 뭘 하는가를 잘 보세요 보시면 9절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서는 어떤 풍경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무슨 풍경이에요? 산 아래 풍경이에요 산 위에서는 그런 황홀경을 경험했지만 산 아래는 현실이 이거예요 미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루 종일 일부 예배서부터 간사님들 만나고 진장님들 만나고 또 격려받고 또 스마일 웃음 지으면서 홀리홀리 하루 종일 잘 지냈어요 그럼 내일 직장에 나가면 그 또라이가 있다고요 또라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길래 이게 적어서 그런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또라이 때문에 못 다니겠대요 또라이 때문에 그러면 어디 가면 그 또라이가 없어요? 군대 가도 또라이가 있고 어디 가도 또라이가 있어요 우리는 또라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저문을 나설 때 저문을 나설 때 그 또라이들을 향해서 품을 마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미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더 미쳐서 복음에 붙들려 달려가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감당치 못하는 은혜로 붙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 죄지 벗고 버리 슬큼만은 이 세상도 정기기로 다 하도다 할렐루야 찬송을 하나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그리 저 막이나 궁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그리 초막이나 궁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그리 높은 산이 거친 그리 초막이나 궁거리나 초막이나 궁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네 명씩 인사 좀 하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며 찬성하며 기도하며 경배토록 은혜 주신고 복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출발하는 제주 선교로 시작해서 모든 선교의 일정이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일정에 앞장서시고 다스려 주시며 통치하시고 통행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일본 쪽에서 태풍이 올라오는데 제주도에는 9일날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 태풍이 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 모든 대원들 태풍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주께서 미리 손 써 주시고 다스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동안 학업으로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주님의 병사되어서 변형되어 그 사역 잘 감당하며 일터는 주님의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사밀의 성도들 심령 속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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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